아, 잘 안돼요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 124! 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124! 명큐한 해설! 너도 나도 튜터 124로 만점 도전! 튜터 124 잉글리쉬! 이머전 레벨 8에 대해 알아볼까요? 1. 포스킬에 대한 통합적인 학습을 강화합니다 2. 다양한 장래의 글을 제공하여 깊이 있는 독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튜터 124 잉글리쉬! 이머전 레벨 8 교재 구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재는 모스쿨 사브젝트 리딩 1에서 3입니다 2. 어휘와 독해로 신규 어휘와 이를 활용한 지문 학습을 통한 배경 지식을 확대해줍니다 3. 읽기와 이해로 신규 어휘를 바탕으로 창작된 지문 독해를 통한 문장 이해도 및 독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3. 질의응답으로 지문에 대한 이해 및 문장 구성에 대한 이해력을 학습합니다 4. 요약과 쓰기로 읽기 지문에 대한 내용의 재구성과 요약 쓰기를 통한 문장 면 및 정확도를 향상시켜줍니다 5. 이 Fiona의 연구를 향하여 5. 월아휘와 독하의 문장의 신규 어휘와 독해를 향해 6. 월아휘와 독해를 향해 6. 월아휘와 독해의 문장 안개가 6. 월아휘와 독해죽으로 이륙을 향해